이번 시간에는 글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업데이트 언더받 프로세스로 날라온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살짝 보면 첫 번째로, 리네임을 통해서 혹시나 제목이 바뀌었을 때 파일의 제목을 바꾸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의 내용을 바꾸는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SQL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를 그 위에다가, 적당히 밑에다 할까요? dbQuery,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sqlm은 뭐예요? update 그리고 topicTable에 set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set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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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description은 그리고 also 언더바 id는 일단 1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첫 두 번째 인자로 순서대로 괄호를, 아니, 물음표를 바꿔주면 되겠죠 첫번째 title 부분은 post-title이 들어오면 될 거고요 두번째 본문은 post-description이 들어오면 될 겁니다 여기는 변수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워버렸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트리면 절대 안 되는 걸 제가 빠트릴 뻔 했네요 이렇게 하면 큰일나죠 왜요? where가 빠졌거든요 where를 안 해버리면 모든 행을 바꾸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id는 그래서 이 끝에다가 id 값을 뭘로 줄 거냐 post.id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fun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copy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title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post id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삭제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mysql을 뒤에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적고요 mysql is relational ... 하고서 Submit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 mysql is relational 이라고 해서 본문이 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